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일 제2차 동대구역 광장 태역이 집회를 를 하루 앞두고 아 저희가 방송 장비 집회에 쓸 방송 장비 를 저희가 구매하러 왔습니다 아 뭐 아 정정당당 코리아 그리고 태사단 이제 저희가 두번째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1차 집회 때는 저희가 장비를 임대회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임대 비용도 사실 부담스럽고 어차피 저희가 계속 동대구역 광장에서 태역이 집회를 또 계속 해야 되고 또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고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운동을 저희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역 대전역 그리고 동대구역 부산역에 이르는 박정희 대통령 동상 세우기 운동 여론조사 및 서명 집회를 저희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 참 뭐 사실 자금이 없습니다 없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단은 무리를 해서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할부로 할부로 지폐 장비를 구매하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오후 2시 동대구역 광장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 제2차 동대구역 광장 태역이 집회 여러분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 그리고 부산역 광장 대전역 광장 서울역 광장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반드시 세워놓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동대구역 광장 오후 2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